자 투표 받습니다. 이쪽 1번 2번 3번 빨리 투표 1, 2, 3 여기 2점 하라는 거지? 만족? 만족? 확실하지? 너네 믿는다 진짜로 후회 없지? 만족? 얍! 사실 벌칙이라고 해도 별거 없는데 이게 요즘 새로운 다운 게임인지 모르겠어 항아리 게임 개구리 버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나마 쉬워 보이진 않더라 근데 난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던데 솔직히 아니 항아리나 골프공이나 솔직히 할만해 어느정도 할만한데 아니 이 개구리 버전은 이 새끼 굴곡이 있잖아 이 굴곡 때문에 다 굴러다닌다니까? 항아리는 그냥 걸고 왔다갔다 할 수 있고 골프공도 어느정도 좀 멈추는데 이 새끼는 눈깔 때문에 눈깔이랑 발 때문에 존나 굴러다닌다니까? 이거 깬 사람이 있나? 어 뭐야? 아 방금 뭐에 막혔었냐? 여기 보이면 이거 날파리 있거든요 이거 날파리를 밟으면은 이걸 먹으면은 한 번 더 뛸 수 있습니다 어 뭐야 여기도 올라가지잖아? 요렇게? 요렇게 저거 알려주려고 떨어진 거구요 한 번 더 피지컬 아 잠시만 잘못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최대한 붙여서 오케이 살짝 살짝 오케이 최대한 포물성 그래서 여기 살짝 요각도 안착하고 여기 올라가고 살짝 콩 오케이 여기가 대가리 박으면 돼 떨어진다 뭐야 이거 살짝 톡 그렇지 아니 아니 이게 왜 굴러떨어지냐고 여기서 땡겨서 이쪽으로 그렇지 여기까지 왔다 자 살짝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카메라 한 번 보고 요긴 함정이야 일단 이 버섯에 앉으라는 거는 이거 함정이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이쪽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면 되네 날파리 먹고 한 번 더 이거 에임 게임이었네 공중에서 에임 못 맞추면은 그대로 떨어지는 거네 살짝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앳줏 게임 너무 무서워 야 잠시만 이거 머리 걸리는 거 아니겠지 진짜로 이거 눈깔이 걸리는 거 요 요 요 끝에 털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겠지 진짜로 나 존나 존나많을 거야 뽀숭빠숭빠숭 상착 아 아 아 으아이씨 이건 또 안 만다 헉 헛다 씨 마 뭐야 더 있나 뭐가 뭐야 이거 이르막길은 뭐야 오르막길은 그냥 개 쉬운데 그냥 감이 드는 거잖아 아 뭐야 갑자기 난이도 개쏘 이지해지는데 날 이런 거였구나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는 쉬운데 여기가 여기 맞추기가 애매하네 항상 풀파워로 앗 지금 유튜브 가기야 아씨 잠시만 와 야 잠시만 야 이거 너무 동물적인 감각을 쓰라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게 야 이 밑에 못 보나 이 밑에 이게 설마 태초야 우와 밑에도 못 봐 존나 잔인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잠시만 슝 가면 슝 다 슝 슝 이 중 이 각도다 정확히 이겁니다 진짜 싸 자기야 제발 끝까지만 땡기면은 다 가죠 여기는 한 80%만 그리고 끝 쉽죠 그래도 그냥 대충 땡겨요 여기다 아씨 여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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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 아씨 오이 각도가 어디야 자 투표 받습니다 각도 이쪽 1번 2번 3번 빨리 투표 1,2,3 2번 여기 3번 여기 3번이 맞네 이쪽이라고 여기 잊지 말하는거지 만족 만족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여기 3번 인정 확실하지 너네 믿는다 진짜로 후회없지 만족 야 여기 같은데 난 진짜 딱 이거 같은데 마치 이거 더 안쪽이라고 뭐가 요 각도 요거 이 각도 이 타이밍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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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겨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얼마만에 온거냐 씨바 여길 어떻게 가 씨바 여길 어떻게 가 아 씨바 한번도 다 끄라고 이 정도 어때 이 정도 어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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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데 이건데 60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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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만족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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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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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씨바 나 진짜 믿는다 너 왜 난 못 봐 이러고 있네 응 안 믿어? 좀 더 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씨 세 개나 더 있어 씨 이 미친놈들아 세 개나 더 있는 게 말이 돼? 세이브도 없어 이거 한 번 틀리면 끝이야 이거 아 아 아 아니 각도는 어느 정도 해야겠는데 이게 파워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다 야 이거다 간다 이 다 하 하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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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한 번 실패의 맛을 봐가지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잠시만 야 이건 아니지 진짜로 야 이건 아니지 미친새끼들아 야 이거 이 낭떨어진 리드로 그냥 쓱 지나가는 거 아니야? 돼지 으 야 이건 진짜 한 번 실패하면 그냥 낭떨어진네 잠시만 아 님들 어떡하죠? 저희 여기서 떨어지면 나 진짜 그냥 빡충할 것 같은데 지금 방송계 이제 42분 됐거든요? 미리 다들 규바 좀 쳐주실래요? 나 여기서 떨어지면은 나 진짜 멘탈 못잡을 것 같은데 개새끼야 하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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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앞발 좋았다 야 이거 마우스 야 야 마우스가 여기서 안 넘어가잖아 야 마우스가 이 마우스가 심판 마우스가 안 나가잖아 야 이 마우스가 이게 뭐야 야 야 이게 최대다 이게 진짜 최대다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야 이거 안 되면은 이거 게임에 문제 있는 거야 야 이 야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한 칸 밑에서 가야된다고? 내가 한 칸 잘못 올라온 거 저게 함정이었냐? 그럴 거 같더라 마우스가 안 땡겨지는데 될 리가 없지 그래 여기야 무조건 여기서 가야되는 거야 슈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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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살짝 땡기세요 여기까지는 떨어지고 싶어도 안 떨어져 그냥 대충 땡기세요 끝까지 쑥 여기 그냥 한 번 더 끝까지 싹 여기 살짝만 앞으로 땡겨볼게 이 정도에서 아 다 됐어요 올라갔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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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할께요 experiments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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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